5분정도 3분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 요거트입니다. 짠. 감을 원래 막 좋아하진 않는데 감철이라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에는 많이 많이 걸어줘요. 오늘도 언박싱을 할 거예요. 접시를 샀어요. 짜잔. 원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접시를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여우티. 여우티 샀고요. 여우티 사니까 이거 텀블러도 같이 주더라고요. 콜라 김밥 하나 사봤어요. 이거 전에 먹었는데 괜찮아가지고 매콤한 맛 있길래 하나 사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sleep. 그리고 고oma. 이건 먹버지. 왜 이렇게erem. 목에 Snacks съests. 내일 화 gaineddad. 왜 이렇게 Geralt. 무j했으면 만났다. 식용유에 감탄한ıyorum. 간장 소금 양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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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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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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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şeyleri 쓴 걸어듣고 저는 볶음밥을 이용해 Would you call it? ii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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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트 이ci 생각보다 맛있게 할수 있네요 알uted 너는 다를구나 instant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겠네, 토레야. 싸먹는 치킨. 토레 이거 봐! 토레 꺼! 토레 꺼! 토레 꺼! 여전히 해볼까? cohol hoy & monday cloth 다 닭 rempl기 Engagement responder 치즈볼 칼국수를 요리해 시즈니스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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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이랑 치즈 얼굴이 단오샵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이거 단어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매운맛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한 팩에 다섯 개 총 열 팩 이렇게 해서 샀어요 저녁은 엄청 간단하게 먹을 건데 어제 이벤트로 당첨돼서 받은 유로바예요 배차 맛이랑 그레인 맛이랑 카카오랑 베리가 있는데 무난하게 그레인 맛을 먹어봐야겠어요 이거랑 두유랑 같이 먹어볼게요 현미 간장기에 씹히고 딱 그 그레인의 정석의 맛 맛있어 약간 바삭하면서도 꼬독한 마지막 존맛 음 존맛 음 음 음 너먹방 음 과자 뺨 줘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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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그리고 중간에 대파 구워 스테이도 ל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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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아니요 gasp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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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말 좀 알지 않아요 보컬이라도 바라보니까 한 번만 좀 이렇게 멀어 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오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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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